안녕하세요. 핵심만 즐겁게 짚어드리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한자특강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음절의 한자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수부터 갱신까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한자만 읽었을 때 잘 안 읽혔던 것들이 강의를 열심히 드러내면 정말 잘 읽히는 정말 잘 보이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만나볼 한자는 바로 무엇일까요? 읽어보세요. 우리 달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혹시 아세요? 너무 익숙하죠?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 한자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제 강의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교재도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받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왜 달감자냐면은 우리가 입의 어떤 모양을 형상화한다고 할 때 그 입 안에 뭔가를 갖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입 안에 갖고 싶은 것 자꾸 입 안에서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단거죠.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가 달콤한 초콜릿과 같은 거 입 안에 머금고 싶잖아요. 따라서 입 안에 머금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단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달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받을 숫자인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얘가 또우자잖아요. 또우자는 여러분 오른손을 나타내요. 오른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손톱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톱이에요. 손톱. 손톱 숫자인데 손톱의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손과 손톱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톱과 손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짓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로 바로 받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특히 오른손으로 이제 탁 잡기 좋고 그래서 받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감수라는 낱말의 뜻은 바로 무엇일까 살피면요. 어떤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 공부하는 과정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고 고달프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달갑게 받아들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자특강도와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감수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다. 라고 할 때 이제 감수라는 그런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입안에 단 것을 머금고자 하는 형상 그리고 손톱과 오른손을 활용해서 뭔가를 받고자 하는 형상을 본뜬 한자 감수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감수 달감 받을 수 감수가 되겠습니다. 소화하셨죠? 그럼 이제 한자 같이 만나볼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자를 뽑아왔으니까는 한번 쪼개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다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을 함자로 지금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아무리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마음심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함자인데 이 함에서 바로 음이 나와서 감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을 낼 때는 반드시 똑같은 음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으로도 많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나타나는 작용은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느낄 감자가 되겠습니다. 느낄 감자 우리가 함의 마음심자가 아랫부분에 처해 있는 이 한자를 우리가 느낄 감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쓰이는 한자이죠. 여러분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얘는 푸를 청이에요. 푸를 청. 우리가 굉장히 청청하다. 청춘이다. 푸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나타내죠. 그리고 푸르고 젊은 시절에 우리가 본디부터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얘를 바로 마음심이 부수 형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망변이라고요. 제가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이 심망변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로 쓰여요. 그래서 심망변에 푸를 청자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푸르던 시절에 청청할 때부터 본연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을 우리가 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한자는 옛날에 초코파이 선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한자입니다. 정 시리즈로 초코파이 선전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노출됐던 한자예요. 그래서 느낄감 그리고 뜻정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디부터 가졌던 어떤 뜻을 말할 때 우리가 뜻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떠신가요? 흡족하시죠? 어렵게만 느꼈던 한자를 이렇게 재밌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니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느낄감자 그리고 뜻정자가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할 때 이제 느끼는 바가 뭔가 느끼는 기분이 많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한자일까요? 이렇게 쪼개서 우리 살펴보셨죠? 그래서 감, 무슨 감자, 느낄감자 그리고 얘는 바로 끝이 뜻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한자가 나타나죠. 그 다음 여러분 요것도 이제 한자 감자가 나타났네요. 그쵸? 얘는 느낄감자가 되겠습니다. 다함자에 이제 마음심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마음심에서 뜻이 나타나서 느낄감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 한자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 한자가 이제 획도 굉장히 와 많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앞에서 신방변이라는 부수를 만나셨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바로 신방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한자의 뜻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얘가 옷의자, 옷의자와 형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쵸? 옷의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가로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를 딱 세우면요. 눈목자가 돼요. 눈목자. 눈목자, 눈.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옷 속에 감추고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발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사실 어저께 좀 울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오빠 사람들에게 나 울고 싶어. 나 울 거야. 앙 울어버려요.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혼자 이렇게 착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을 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자 그리고 품을 회자에서 감회라는 이제 조금은 어려운 그런 한자를 우리가 또 쪼개서 보니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옷 속에다가 눈물을 감추고 있는 그런 정서와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품을 회자가 되겠고요. 자 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한자 뜻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회라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느껴지는 회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험생활의 기간이 조금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거창하게 이루시고 지금 이 시절을 돌아본다면 나를 참 많이 성장시킨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감회에 젖으실 거예요. 그때 만날 수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죠? 감회. 그래서 감회가 깊다라고 해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내가 품는 마음이 좀 인상적일 때 우리가 감회가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자 잘 보이시죠? 이제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느낄 감자 맞죠? 얘는 뭐예요? 회가 되겠습니다. 감회. 그래서 어떤 느낌과 정서를 나타내는 건데 품다 회자. 그래서 감회가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 언 자가 보이네요. 말씀 언 자 다 아시죠? 그리고 얘는 짤 구 자예요. 마치 이렇게 날과 씨를 엮어가지고 뭔가 바구니와 같은 것을 짜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짤 구 자라고 해요. 지금 짤 구 자 앞에 그 나무목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구조할 때 그 구 자, 얼굴 구 자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짜다 구 자예요. 그리고 얘는 바로 이제 말씀 언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 뜻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말로 논리정연하게 짜서 뭔가를 가르치고 혹은 뭔가 말로 누군가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외울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된 것을 외우고자 할 때 뭔가 산만하고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잘 정리된 지식, 잘 어떤 구획하던 어떤 것을 우리가 외우고자 하기 때문에 외울 강자가 되겠습니다. 알맞게 짜여진 것을 말로 우리가 외운다라고 해서 외울 강자가 되겠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뭐예요? 구멍 혈자입니다. 구멍 혈자. 구멍 혈이기 때문에 어떤 동굴, 깊은 어떤 동굴 음이야. 동굴. 그 동굴에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손을,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손을 쭉 뻗는 거예요. 근데 깊은 동굴일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구부려서 손을 쭉 뻗어도 잘 닿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 닿지 않는 뭔가를 계속 닿고자, 찾고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한자의 뜻이 굉장히 잘 보이실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구자가, 아홉 구자가 지금 보이는데 이 아홉 구자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뭔가를 찾는 그런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구자가 되겠습니다. 연구할 구자. 그래서 어떤 깊은 동굴에 손을 뻗어서 뭔가를 찾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에 심취해서 찾고 그리고 탐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구라는 그런 낱말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구는 좋은 대책과 방법을 그냥 턱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서, 국리에서 찾아내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좋은 대책을 세우다라고 말할 때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울 강자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연구할 구자로 쓰이는 강구는 바로 대책을 강구하다와 같은 그런 예문에서 쓰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결하셨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무슨 한자라고요? 바로 강자입니다. 그쵸? 말로 잘 짜여진 것을 외우다라고 해서 외울 강자 그리고 얘는요? 그쵸? 연구할 구자. 강구. 해결하셨죠? 그 다음 한자 만나볼게요. 와 얘는 뭘까요? 아주 많이 우리가 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활궁자예요. 그래서 활을 빵 쏘죠? 그래서 활궁자가 되겠고 얘는 벌레 회자예요. 이 벌레 회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벌레가 연상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뱀 있잖아요. 뱀. 너무 무섭잖아요. 뱀. 그리고 뱀은 순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강하고 사악한 동물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사악한 동물인 뱀과 그리고 도구를 의미하는 활이 만나서 굉장히 강한 기운을 뿜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강할 강자가 되겠습니다. 강할 강자.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도자입니다. 읽으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얘는 엄, 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말해요. 집, 집을 말하고 그리고 얘는 바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연습하셨죠? 도자는 오른손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무엇이냐면 사실 얘가 바로 그 어떤 버릴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집 안에 뭔가 빠르게 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벌려 있어요. 그렇게 늘어져 있고 벌려 있는 것을 이 오른손으로 작업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리정돈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냥 산만하게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것은 법도라고 할 수 없어요. 뭔가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그쵸? 산만하게 늘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 손으로 작업해서 그렇게 정돈한다. 그러한 것을 법도라고 한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법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낱말이 탄생을 했죠. 여러분 강도는 법도도가 쓰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센 정도가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높은 훈련, 센 정도가 조금 높은 수준의 훈련을 말할 때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하죠. 그러면 짠! 우리 볼게요. 여러분 한자 읽어볼까요? 강, 강할강 그리고 법도, 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는 언덕부를 말합니다. 언덕을 말해요. 언덕. 막 언덕이 이렇게 있죠? 언덕. 언덕이 있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걷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언덕에서 뭔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떨어지는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언덕 높은 곳에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쵸?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형상을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내릴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얘가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동자이음어입니다. 그래서 내릴 강으로도 쓰이고 이제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고 항복하는 그런 형상을 본뜨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항복할 항자라고도 해요. 항복할 항자. 그래서 하나의 자가 그렇지 이음을 내고 다른 뜻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동자이음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자이음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강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한자 한번 같이 볼까요? 얘는 지금 절사자고 관청시자입니다. 관청이나 절과 같은 데서 이 대나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서류를 이렇게 잘 분류하고 뭉텅이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해서 등급 무리를 의미하는 무리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대나무에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류를 그렇게 뭉텅이로 정리하는 거 고액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무리등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시 절사자로 이 아랫부분이 쓰인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릴강자, 무리등자라는 거는 바로 강등. 등급이나 계급다위가 이 어떤 등급과 무리가 그렇죠. 하강한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급이나 계급다위를 낮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등이라고 하죠. 따라서 1계급 강등 이와 같은 우리가 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한자만 뚜렷뚜렷하게 또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맞아요. 강자가 되겠습니다. 강할 강자가 되겠죠. 그렇죠. 언덕에서 강할 강자가 아니죠. 죄송해요. 내릴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 그리고 얘는 물이 등자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아래로 하강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강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강할 강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활도 있고 뱀도 있어요. 누가 활로 퐁퐁 쓰고 그리고 뱀이 막 날 쫓아와요. 그것처럼 강한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할 강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살을 도려낸 어떤 뼈만 남은 상태를 의미해요. 살을 도려내서 해골 뼈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칼도를 의미합니다. 칼을 의미해요. 칼. 칼. 그래서 이렇게 뼈만 남고 막 이렇게 칼만 남은 것을 굉장히 강한 불에 지금 쐬어서 뭔가 열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내용을 보자면 굉장히 매운 열재죠.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시체를 생각해도 굉장히 무섭고 강하고 또 살을 도려낸 어떤 뼈의 상태만 두고서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 이 강렬한 연화발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연화발로 이제 불길을 의미하는데 그 불길이 모든 것을 막 휩싸이게 하고 이렇게 태우고 하는 형상을 본뜨기 때문에 굉장히 맵고 아주 기세가 센 고아 같은 뜻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렬이에요. 강렬. 사실 이 한자만 보면은 별로 강렬해 보이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제 굉장히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렬이라는 낱말은요. 매우 강하고 세차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어떤 의문에서 쓰입니까? 어 맞아요. 구매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인쇼라고 아시죠? 인쇼.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에 굉장히 항상 강렬한 충동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 항상 집앞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있고 괴로워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강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에 굉장히 강렬하게 끌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제 강할 강자는 뚜렷하게 아셨을 것 같아요. 강할 강자 그리고 얘는 그쵸 매운 열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맵고 그리고 강한 기세를 의미하는 열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강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문이 나타나고 있네요.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쭉쭉 펴서 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라고 해서 열 개 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는 뭔가 이렇게 좁혀진 것이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펼쳐진 형상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벌리다 뭔가를 느리다 라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활궁이라고 했죠? 막 뿅뿅 활을 쏘면서 뭔가를 쫓는 그런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톡톡 이렇게 뭔가 걸어가고 뭔가 벌어지면서 그리고 활을 쏘면서 막 저걸 쫓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는 뭔가 폐쇄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장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한 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접근되는 기초한자이죠. 펄발자 뭔가 확장되는 기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한자 필발이라고도 하고 펄발이라고도 하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뜻은요. 토지나 천연자원다회를 쓸모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적인 부분에서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재능이나 지식대회를 발달하게 한다. 라고 해서 뭐 교육개발원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그래서 자원개발, 능력개발 이와 같은 뜻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10개 그리고 펄발 또 다른 뜻으로는 산업이나 경제자회를 더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그쵸? 신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 라고 할 때도 우리 개발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첨단산업개발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예문에서 개발이라는 한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출도 많이 됐던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예요? 그쵸? 열린 기운이에요. 열린 기운 얘도 열렸고 또 얘도 열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내거나 뭔가 발전되고 뭔가 확장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패스적이면 안 돼요. 뭔가 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개 그리고 펄발 이렇게 해서 개발이라는 한자 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볼게요. 얘는 조금 생소하신가요? 얘는 무슨 한자인가요? 이게 그릇 명자예요. 그릇 그릇 갈 것자네요. 갈 것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그릇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뭔가가 움직이면서 이 지금 풀초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풀들이 뭔가 움직이고 가면서 뭔가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릇 위에 뭔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뭔가가 지나가고 그럼 뭔가 덮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덮을 그쵸? 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음 얘는 되게 무서운 한자예요. 여러분. 왜 무슨 한자냐면 얘가 뭐예요? 개견자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고기육자 아시죠? 여러분 고기육자 고기육자에 변형된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달월이라고도 하는데 이 달월자가 들어간 한자에서 이제 뭔가 장기라든가 어떤 신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러한 뭐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개고기를 말합니다. 개고기 개고기 그냥 우리 개고기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는 그냥 고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연화발이잖아요. 고기를 불 위에 굽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너무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불에 구워선 얌얌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에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연자가 되겠습니다. 개연이라는 것은 음 우리가 소설의 특성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개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럴만한 일 전혀 뭐 굉장히 놀랄만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라 그래 그럴만한 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일을 우리가 개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으나 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우리가 개연이라고 하고요. 시작이오, 끝이며 영원이오, 찰렐며 완성이오, 개연이며 절비오, 성대이다 라고 할 때 그럴만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소설의 큰 특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조금 한자의 획이 복잡했지만 우리가 또 쪼개서 즐겁게 살펴보니까 한자가 읽힙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풀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덮을 개 그리고 얘는 그럴련에서 개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볼게요. 얘 뭐예요? 사람 인자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뭔가가 툭툭툭툭 끼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뭔가 툭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낄 제자가 되겠습니다. 낄 개자예요. 그래서 끼다 개자가 되겠고 그 다음 얘는 바로 뭐예요? 얘는 있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얘는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제주 제자 아시죠? 제주 제자 이 제주 제자가 약간은 조금 달라지게 변형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주 제자가 이제 만들어진 원리가 이렇게 땅 위에 그렇게 새싹과 같은 풀이 이렇게 솟는 모양의 형상을 이제 본뜬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흙에 흙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흙만 있으면 안 되죠. 흙에는 항상 생명체가 이렇게 풀싹이 돋아 놔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 생명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흙에 흙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 놔 있는 그 형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싹이 있다 말하는 거잖아요. 싹이 있다 있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재예요. 게재 그래서 끼다 게자 그리고 있을 제자인데 사실 뭐 있을 제자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한자고 기본 한자이기 때문에 쉽게 읽히셨을 것 같고요. 그럼 게재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문에서 쓰이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다 라는 거죠.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적인 감정의 게재가 이 일의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적인 감정이 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적인 감정이 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적인 감정의 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이시나요? 게재 그쵸? 우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흙에 싹이 또다 있어요. 도다 있어요. 그래서 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와 이거 무슨 한자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게자가 읽히시나요. 얘는 지금 몸기자예요. 몸기자 근데 몸기자인데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몸이 구부러져 있는 거 몸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이제 거북목이 심해가지고 강의할 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이 선생님 몸 똑바로 펴고 강의해주세요. 라고 소리쳐주시면 제가 듣고서 몸을 좀 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바르게 편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등그룹 문자인데요. 얘는 손으로 치다 손으로 치다 손으로 치다 그래서 몸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나쁜 자세라든가 나쁜 습관이라든가 그런 거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쳐서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거나 훈계해서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한자는 바로 고칠 게자가 되겠습니다. 구부러진 나의 몸을 마치 무엇인가로 쳐서 바르게 하듯이 뭔가 바르게 한다라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죠. 고칠 게자가 되겠고 그 다음 얘는 바로 뭐예요? 지금 얘는 그쵸? 신방변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제 마음의 어떤 정서와 관련된 뜻이 나타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뒤저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걷긴 걷고 움직이긴 움직이니 참 천천히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얘도 이제 두 발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요.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살아갈 때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나의 생활에 대해서 나의 고칠 점에 대해서 성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근데 좀 천천히 움직일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되지?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야 하지?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따라서 이게 이제 조금 천천히 가는 그런 정서입니다. 따라서 고칠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전이라는 것은 둘 다 고치다 라는 것을 뜻하는 한자이겠습니다. 그래서 개전은 바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올바르게 고쳐 먹는다 라는 것을 뜻하는 한자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다 라고 할 때 이제 개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쳐져 갈 때 조금 천천히 갈 때 우리가 좀 성찰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반성하고 고쳐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고칠 전자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개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짠! 얘가 뭐라고요? 개 얘가 뭐라고요? 전 둘 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뭘까요? 그쵸? 이제 쉽게 좀 읽혀요. 펼 개자가 되겠습니다. 펼 개자 열다 개자 그쵸? 뭐 펼 발자란 사실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 열다 개자 열다 개자 그 다음 얘는 바로 뭐냐면 얘가 재방변이에요. 재방변 손수 있잖아요. 손으로 손으로 움직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돌석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손으로 팍 움직여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돌들이 이렇게 퍼지겠죠. 돌의 알맹이들이 뭔가 쫙 퍼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뭔가 범위가 확장되고 좀 넓어질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공간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턱 하니 있으면은 그곳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개를 깨부시고 개를 아주 낱낱이 이제 돌멩이로 만들어가지고 쭉 펴놓으면은 그곳을 이제 어떤 한 터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유발해서 바로 넓힐 척자가 되겠습니다. 개척이에요. 개척 개척이라는 것은 거친 땅을 읽어서 논밭과 같이 쓸모있는 땅을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영역 진로 운명 등을 처음으로 열어나간다 라는 것을 뜻할 때 우리가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황무지 개척사업이 진행이 된다.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였다 라고 할 때 뭔가를 열고 그리고 순선해서 뭔가를 넓히는 과정은 꽤 힘든 과정이죠. 음 어쨌든 개척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개 척 잘 읽히시나요? 그래서 열다 개자 넓힐 척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거 이제 뭐예요? 그쵸? 고칠 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꼬리예요. 우리가 짐승을 가죽을 쫙 벗긴 거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쫙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쫙 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펜과 같은 것으로 팍 그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재단해가지고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를 궁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그 가죽 자체로 쓴다기보다는 그것을 가공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공한다 재구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칠혁자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가죽 그 자체를 고쳐서 자기의 어떤 용도에 맞게 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개혁 이라는 거는 바로 제도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 교육제도 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읽어볼까요? 고칠 개 그리고 여러분 고칠혁자 해서 개혁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여러분 얘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갱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갱자 우리 항상 결심하죠.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지 다시 결심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똑같이 살고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인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쨌든 다시 갱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갱자가 되겠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게 동자이음어인데 고칠경자예요. 고칠경자 그래서 고칠경자로도 여러분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날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흙에서 뭔가가 삐죽하게 나오는 거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날다생자가 되겠어요. 날생자는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갱생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 잡아 본래의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향상된 생활로 나아간다. 와 뜻이 너무 좋다. 그쵸? 옳은 생활로 다시금 살아보는 거 그리고 좀 더 바르고 향상된 생활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을 우리가 갱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한자 뜻대로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갱생이라는 이음절의 한자를 씁니다. 갱생불륭의 난치병 음 불행하죠. 그쵸? 갱생 뭐 다시 살아가미 그쵸? 다시 살아남이 불륭한 그런 난치병을 의미할 때도 이렇게 갱생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갱생 그쵸? 다시갱자 날생자 음 그 다음 이거는 그쵸? 다시갱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얘는 뭐냐면 도끼를 말해요. 도끼 도끼 날 음 아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음 도끼 음 도끼 도끼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베고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베면 이제 나무가 베어지겠죠. 그 나무를 가지고 색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뭔가가 새로운 것이 탁 탄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바로 한자가 되겠습니다. 새 신 새롭다 신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갱자 그리고 새 신자가 쓰이고 있고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금 새롭게 마련하는 일을 바로 이제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권을 갱신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갱신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짠! 읽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다시 갱자 그리고 새 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벌써 다 봤어요. 오늘 15개의 2음절의 한자를 본 것 같은데 너무나 짧은 시간 이었는데도 아주 즐겁게 우리가 2음절 한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 계속 이어지니까 2음절의 한자 계속 강의를 통해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